네 여기는 다시 정읍 공설운동장입니다. 자 2011대결 눈높이 전국초등축구리구 왕주왕전 8강전 네번째 경기 자 경기 2호초등학교와 인천유나이티드 언더 12세 유소년팀과 경기후반전을 바로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2호초등학교의 후반전 선축으로 곧 시작이 되겠는데요. 자 흰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팀이 경기 2호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. 자 길게 자 하지만 골키퍼가 잡아냅니다. 자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팀이 인천유나이티드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팀이 경기 2호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. 자 인천유나이티드는 전반전에 조금 답답했던 공격력이 있었는데 자 그리고 전반 초반은 2호초등학교가 오히려 공격에서 우세를 보였어요. 자 2호초등학교는 인천이 이제 선수로 볼을 잡으면 네 두명 세명이 압박 마크를 하는 그런 수비 형태를 보여줬는데 네 그렇습니다. 자 인천이 이런 밀집수비를 어떻게 이제 뚫어내면서 네 4강으로 가는 길목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봐야겠네요. 네 자 화면에 보이는 박준필의 골킥 자 양팀모두 수비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? 네 양팀모두 탄탄한데 문제는 공격입니다. 자 이번에 2호초등학교에 드로인 자 축구는 골을 넣어야 이기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아무리 수비를 잘한다 한들 네 경기에서 이기진 않습니다. 자 인천유나이티드 자 골키퍼가 잡아서 자 길게 찔러줍니다. 자 인천유나이티드 김정민 하지만 볼을 빼앗깁니다. 다시 인천유나이티드 앞쪽으로 연결 다시 2호초등학교 자 지금 네 골키퍼가 네 앞으로 나와서 잘 막아냅니다. 자 골키퍼는 저렇게 침착한 판단이 자 있어야 되겠습니다. 자 이거는 골키퍼 어제도 많은 선박을 보여줬던 골키퍼인데요. 네 자 10번에 정우영 정우영 자 태클이 좋아요 자 태클이 굉장히 깔끔합니다. 자 2호초등학교 자 9번에 차동환 전반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9번에 차동환 선수입니다. 그냥 가야되요. 그렇죠 자리잡고 자 7번에 김민호 볼을 잡았습니다. 자 하지만 수비수 2명이 자 볼을 뺏어냈습니다. 자 다시 인천유나이티드의 공격 자 등지름 플레이 좋네요. 넘어가야죠. 자 정우영 잘려받고요. 자 오른쪽에 11번에 강대한 다시 2대1 패스 하지만 일켰습니다. 자 정우영 김정민 정우영에게 자 드리블 돌파 아 마지막이 안되네요. 정우영 아 슈팅까지 안나오네요. 자 여의치 않으면 동료 선수에게 볼을 줘야 됩니다. 자 하지만 센터링은 안타까웠습니다. 자 2호 초등학교 절대로 밀리지 않습니다. 자 힘겨루기가 네 힘겨루기의 그런 힘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. 그렇습니다. 저희도 정달아 힘이 들어가는데 자 후반 초반은 자 허리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. 자 허리에서의 볼 다툼이 정말 치열하고요. 네 자 차동환에게 연결이 됐습니다만은 인천유네티제 오히려 공격 9번에 김정민 자 2명 제쳤고요. 자 슛 자 자 커너킥입니다. 자 수비수 몸 맞고 자 9일절 되면서 바깥으로 벗어납니다. 자 하지만 김정민의 이런 슈팅까지의 연결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? 기회가 생기면 무조건 슈팅으로 가야되요. 네 지금같은 경기향상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끈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10번에 정우영의 센터링 자 뒤쪽으로 흘렀 다시한번 자 2호초답게 수비가 굉장히 끈적입니다. 정말 밑집 수비입니다. 네 자 칭찬을 안할 수가 없겠네요. 야 이번에는 역습 자 차동환 자 좋아요 두병 제치고 자 패스 좋았어요. 업사이드 자 최희연 자 미리 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. 세번째 터치해서 주는게 아니죠. 네 자 왼쪽에 10번에 2호초답게 최의현 선수가 있었거든요. 네 최희연 아하 네 아쉽습니다. 너무 늦게 줬어요. 들어가는 타이밍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. 자 다시 2호초등학교의 공격 하지만 박준필 자 잘 고단해야 되겠죠. 박준필이 뚫리면 안되죠. 골킥이죠. 자 골킥 하지만 끝까지 따라붙는 2호초등학교 자 박준필의 긴 골킥 자 길게 자 바람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길게 날아갑니다. 웬만한 성인 축구선수의 킹력인 것 같아요. 네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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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으로 차동환을 봤습니다마는 끊겼구요. 다시 차동환 쪽 자 자 자 지금은 업사이트 아니에요. 업사이트 아니에요. 자 자 박준필이 너무 들어가 있었습니다.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끝까지 막아내구요. 자 자 슈팅은 양팀 모두 네 밀집스비가 대단한데요. 자 박준필 선수의 몸을 자 던지는 슬라이딩 태클이 자 인천을 살렸습니다. 자 정말 위험한 자수였거든요. 자 차동환에게 연결하지만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벗어납니다. 자 2호 초등학교는 선수 교체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. 자 후반 초반에 다시 2호 초등학교의 공격이 살아나고 있습니다. 13반에 백원원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네 공격 포지션에 있는 선수인데 자 2호 초등학교의 인천유나이티드 자 하지만 아쉽습니다. 자 돌아서야죠 김민호 자 김민호 돌아서는 동작까진 좋았습니다만은 자 2호 초등학교 예 드로인 자 인천유나이티드는 지금 패스가 아 글쎄요 지금 너무 부정확하지 않습니까 음 패스의 정확도를 좀 늘려봐야겠어요 네네 그렇습니다. 자 패스의 지휘를 높이는 게 자 우선일 것 같습니다. 네 자 롱드로인 자 다시 오른쪽에서 자 하지만 이번에는 인천유나이티드에 드로인 자 이번에도 다시 인천유나이티드에 드로인 자 2호 초등학교 전방에 있던 공격세계 연결 하지만 박준필이 전방까지 나와가지고 볼을 걷어냅니다. 하지만 다시 길게 자 2호 초등학교의 선수비 그리고 후역습의 전술이 계속 먹히고 있어요.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.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. 2호 초등학교 반대편에 들어가는 선수가 있는데요 자 연결됐어요. 자 하지만 볼을 개묘태 선수 네 하지만 볼을 끌면서 자 드로인으로 연결이 됩니다. 2호 초등학교의 이번에는 자 11번에 강대현 강대현 아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습니다. 어깨싸움에서 밀리네요 네 정우영을 봤습니다마는 자 골이 계속 공깁니다. 자 어저께와 마찬가지로 정우영 선수가 후반전에 보이진 않고 있죠 체력적인 조화일까요 어떤 문제일지 자 전술적으로 포커스는 정우영 선수에 맞춰져 있는데 자 많이 아쉽습니다 그럼으로써 9번에 김정민 선수가 또 밑으로 많이 쳐져있지 않습니까 네 골을 받아주러 나가는 거죠 자 자동환 달립니다 하지만 박준필이 먼저 걷어냅니다 박준필의 벽은 정말 통공개벽입니다 네 자 자 이번엔 차동환 쪽을 아 최의원 최의원 선수 쪽으로 봤습니다마는 다시 걷어냅니다 자 이호촌학교 어 선수들의 공격 옵션들이 썩 괜찮습니다 다양해요 이호촌학교는 그렇습니다 자 차동환이 막히면 최의원 선수 쪽으로 공격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이 번갈아가면서 계속 공격을 진행하기 때문에 자 인천유나이티드는 수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의원이 막히면 이대호 쪽도 괜찮습니다 자 롱 드로인 자 이대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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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하지만 자 김정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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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자 연결을 해야 되겠죠 정우영 정우영 반대편 봐야 돼요 너무 끌어요 다시 김정민 자 강대한을 봐야죠 강대한 봐야 돼요 강대한 봐야 돼요 너무 끌어요 자 저렇게 되면 볼은 빼앗기고 맙니다 강대한이 노마크였는데 자 10번 정우영 밑에까지 내려와서 다시 패스 연결 주고받았고요 자 왼쪽에서 센터링은 자 연결이 자 파울이죠 파울입니다 자 조금전의 상황 정말 아쉽습니다 네 자 오른쪽에 강대한 선수가 계속 콜을 외쳤거든요 네 정우영이 약간의 시야만 좀 넓혔어도 강대한에게 바로 크로스 찬스가 가는 거거든요 자 오늘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안동민의 자 프리킥 자 문장 안쪽으로 잘 잡아냈습니다마는 볼 터치가 좀 길었습니다 자 이번에 인천유네이티드 어떻게 공격을 할지 자 오른쪽에 자 좀 짧긴 했지만 여긴 했어요 강대한에게 강대한에게 연결 자 툭툭 치고 들어갑니다 강대한의 1대1 능력이 좋거든요 그렇죠 자 정우영 자 슛은 아 자 크기법 품안으로 들어갑니다 빨리 빼 빨리 빼 크로스를 한다는 것이 슬이스 벽에 맞고 말았죠 자 이번 경기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벌써 후반전이 12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반대편 그렇죠 연결이 될까요 김민우 네 자 해당 뒤쪽으로 연결하지만 인천유나이티드에 드로인 자 2호 초등학교 볼 커트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어디서든 상관없이 계속 볼을 뺏어내거든요 자 그만큼 전방에서 압박 압박이 굉장히 좋습니다 압박 플레이가 가장 높보이는 자 스루패스 자 지금은 손에 맞았지만 손에 맞았다는 건데 고의적이 그대로 진행을 시킵니다 골이 와서 맞았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2호 초등학교 프리킥을 얻어냅니다 자 양팀 자 지금 후반도 반 이상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양팀 이제부터는 더욱더 집중할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자 자 안동민 길게 골라인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아직까지 2팀 모드 팽팽합니다 0대0 자 자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킥 능력은 네 정말 일품입니다 자 이번엔 파워를 안 불어주고요 인천유나이티대의 역습 하지만 강대한 다시 2호 초등학교가 볼을 살짝 걷어냅니다 자 잘 돌아왔습니다 김정민 김정민 좋아요 어 자 센터링 자 정우영 정우영 아 슈팅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네 자 드로인 자 지금 센터링에 이은 정우영 잘 올라갔는데 콜 컨트롤은 너무 좀 아쉽지 않습니까 컨트롤만 잘해놨더라면 스틱까지 바로 가는 건데요 자 가까운 지점에서 볼을 잡아놓고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음 아쉽죠 네 자 저런 플레이를 아 조금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골킥이에요 아 콜러킥이네요 네 자 다시 슬슬 장신의 박준필 선수가 성큼성큼 또 올라옵니다 자 상대편 골문 진영 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10번에 정우영 킥이 좋은 정우영 자 올려주고요 자 박준필 아 박준필의 머리까지는 닿는데 자 머리까지는 맞춰봤습니다 하지만 자 아쉽게 골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머리를 틀지 말고 헤딩을 하라는 주문이죠 네 자 그대로 가라 자 지금 보시면 머리를 틀었어요 네 그대로 가야죠 네 자 자 인천유나이티드 드로인 주고받고요 하지만 볼은 뒤로 흐릅니다 자 자 다시 차동환에게 차동환 자 역습 자 차동환 아 차동환 아 자 침착하게 슈팅까지 연결 아 좋은 슈팅이었어요 자 골문 위쪽으로 살짝 벗어납니다 자 이런 한 번의 역습이 2호 초등학교는 굉장히 무섭죠 2호 벤치에서도 잘했다는 칭찬을 해주는데 강력한 오른발 슈팅이거든요 자 오른발 정확한 슈팅을 가지고 있는 2호 초등학교 9번의 차동환 슈팅 타이밍 제대로 잡았고 그렇습니다 자 이 강간이 이어지는 역습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 어 조금 거치 댓글이었죠 자 이번에 자 2호 초등학교 이번에 김승궁 선수 전반전에도 좀 경고를 받았습니다 네 두고가 한 장 있는 선수인데 네 자 만약에 한 명이 퇴장을 당할 시에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놓을 수밖에 없는 경기 2호 초등학교예요 네 잘하단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강팀을 상대로 하지만 2호 초등학교도 자 한방을 갖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자 박준필의 프리킥 자 골물 쪽으로 붙이겠죠 왼발 너무 길었어요 네 자 업사이드 트랙은 잘 뚫었습니다마는 네 자 센터링은 좀 길었습니다 자 훈대가 자 후반 16분이 넘었습니다 양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자 2호 초등학교 자 허리부터 뺏기지 말아야 될 텐데요 아 자 지금은 네 업사이드네요 자 양쪽으로 잘 벌려주고 있었습니다마는 자 수비보다는 한발 앞서서 포진해 있었습니다 2호 초다군대의 좌우 측면을 잘 보고 있네요 네 측면을 이용한 네 수비수들을 흔드는 플레이가 지금 후반전에 주요 공격루트인데 네 그렇습니다 자 중앙쪽에는 박준필이라는 거대한 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산을 피해서 요리조리 공격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왼쪽 측면을 돌파하는 차동환의 플레이가 아주 좋고 있는데요 네 자 9번의 차동환 10번의 최희연 자 이런 선수들이 공격을 잘 역습을 잘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자 차동환에게 연결 자 반대쪽 반대쪽 사람이 있지만 돌아섰지 못하구요 자 문제쪽으로 하지만 박준필이 있습니다 컨트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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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 네 다시 김정민 정웅을 바라봤습니다마는 시비수 발맞고 자 박준필 뺏기지 말아야 돼요 네 자 태클 자 태클로 걷어냅니다 자 됐어요 정우영 자 찬스 하지만 자 이번에도 경기 2호 정우영이 많이 맞고 나왔다는 판단 네 자 정우영 선수 아 자 어제가 지금 계속 기억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자 후반전에는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던 정우영 선수인데 자 오늘도 역시 그렇죠 아 너무 익히는 패스였어요 자 미리 역습이 차단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2호 초등학교 아 차동민 잘 뚫었어요 자 마지막에 태클 자 두 번째 태클은 피하지 못합니다 안정적으로 네 3번에 임태훈이 가로챘습니다 자 안동민 침착하게 잘 걷어냅니다 다시 박준필도 잘 걷어내고요 자 강대한 자 김승동의 머리 위로 날아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천 유네이티대 자 프리킥 아 김승동이죠 자 김승동이 퇴장인데요 아 김승동의 정곤우적 퇴장 네 이거 큽니다 자 지금 김승동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걸 김승동 선수가 고의적으로 손을 들어서 손을 들었다는 판단이죠 네 공의 진로를 지금 방해했다라는 지금 판단인데 아 고의적인 핸드링 네 자 느린 장면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은 자 항의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임광학 임광학 감독으로서는 아쉽죠 아무래도 지금 김승동 선수의 신경이 좀 많이 작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뿐이 잘 나오는데 네 손이 닿았어요 손이 닿네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김승동도 아 뒤로 흐르는 흐르는 볼에 대해서 이제 긴장을 했기 땜에 손으로 들어서 좀 막긴 했는데 퇴장입니다 골킥을 선언을 했고 확실한 캐칭이 되지 못했고 김정민 선수가 끝까지 따라가 봤습니다만 임광학 감독 정말 아쉽겠습니다 지금 팽팽한 경기향상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박준필의 프리킥 바운딩되는 것을 잘 못잡아냈어요 꺾어서 찬다는게 덜 꺾이면서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10명을 싸우게 되는 안산 2호 초등학교입니다 골킥 인천유나이티대 골킥입니다 후반 약 4분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불리한 2호 초등학교 과연 이 4분을 버텨낼 수가 있을지 인천유나이티드로는 인천유나이티드로서는 참 남은 시간안에 승부를 봐야되요 한 명이 많거든요 유리하거든요 참 좋은 상황을 맞이했거든요 유리한 2점을 활용을 충분히 해서 정휘시간안에 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골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저런 패스는 안되겠죠 자 어제 경기에서도 승부차이까지 갔던 인유인데 경기 2호 초등학교는 32강전 16강 모두 승부차이 끝에 이기고 8강까지 진출해 있는 어떻게 보면 운이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골키파 나와서 잘 받았습니다 자 지금은 좀 집중력이 좀 겨려가 됐는데요 자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자 시간은 약 22분이 좀 흐르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까지 집중을 발휘해야 됩니다 2호 초등학교의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자 돌아서야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10분에 정우영 아 하지만 수비수가 잘 걷어납니다 그대로 가면 됩니다 자 계속되는 인천 유나이티드에 맞 자 후반 막판 공격 자 슬라이딩 테크 자 2호 초등학교로서는 지금 선수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데 자 13번에 백오름 선수가 역시 공격수인데요 자 지금 계속 후반 시작하자마자 계속 좀 몸을 풀고 있거든요 네 자 하지만 지금 한 명이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수비선수 하나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네 자 좀 교체에 신중을 좀 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안산 2호 초등학교 박준필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상당히 크게 넘어지는데요 자 경기 안산 2호 초등학교 자 길게 올려주겠죠 자 높게 띄웁니다 자 헤딩 자 뒤쪽으로 연결 잘됐어요 이대호 자 끝까지 아아 아웃이라는 단단 자 헤딩으로 떨궈주는 것까지 되게 좋았는데 네 이대호가 컨트롤을 제대로 못했어요 자 안산 2호 초등학교 자 전방 압박이 필요합니다 자 10번에 정우영 선수가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내려놔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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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려 물려 자 9번에 김정민 오늘 좋은 김정민 아아 볼을 못갖고 들어가네요 자 2명의 수비수가 뺏어냅니다 박준필 킬 정우영 선수 정우영 선수가 골키퍼 중간에 꼈기 때문에 네 김윤케 선수 자 그래도 충격은 좀 덜한 듯합니다 네 자 느린 장면으로 나오는데요 자 정우영과 골키퍼의 네 골키퍼와 사이에 끼른 바람에 네 자 샌드위치 마카데로 내버렸어요 네 자 선수들이 겹치면 안됩니다 자 왼쪽으로 연결 자 차동환이 볼을 달라고 자 연결 잘 됐습니다 차동환 드리블 돌파 정규시간 30초 남았거든요 네 자 정규시간은 약 한 2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 찬스 자 김정민 제치지 못했어요 자 골키퍼 자 승부차기까지 가면 인천유나이티드가 억울하죠 네 자 승부차기 승부차기까지 가게 된다면은 경기 2호 초등학교는 세 번째 자 승부차기 승부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말 행운의 팀일수도 있고요 네 이 행운이 이번 경기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겠지만 네 자 두 팀 모두 왕중앙전에서 승부차기에서는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자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납니다 자 네 번째 경기도 자 역시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승부차기에 돌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 자 어떻게 보면 인천유나이티드는 굉장히 아쉽죠 아쉽죠 한 명이 많은 가운데서 네 경기를 펼쳤는데 자 임광학 감독의 2호 초등학교는 지금 계속해서 승부차기 승부인데요 왕중앙전에서 세 번째 경기도 네